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학평 캐스트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강의 중에 종종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3월 학평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시험, 의미가 있죠. 특히 고3 수험생들은 첫 번째 시험이 쉽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긴장감 있는 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첫 번째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을 좌우한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평소에 종종 즐겨 읽는 글귀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또는 강사의 생활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슬럼프를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연히 이 글귀를 읽고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피부에 와닿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체력관리를 꾸준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강의를 하는데 좀 더 여러분들 앞에서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강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강의 중에도 체력관리를 많이 하죠. 제가 준비한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3월 학평 캐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D 준비되셨나? 오케이. 제목은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반말한 거 아니에요. 제목이 원래 이런 거예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느린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느린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고밖에 안 돼. 이 글귀를 저는 종종 읽어봅니다. 실제 우리 수험생 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이런 고민이나 또는 이런 의무를 갖고 저한테 찾아와서 또는 인터넷상에서는 댓글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고 해서 격일로, 기본, 킬러, 꾸준히 하라고 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왔는데 결과가 이래요. 뭐가 문제인 거죠? 왜 그런 거죠? 저도 얼마 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결과라고 하는 것은 꼭 노력에 비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결과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꾸준히 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굴 탓하거나 또 나 자신의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무조건 자기를 괴롭히지는 맙시다. 근데 이러한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면 한 번쯤은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마인드를 담을 단단한 체력이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실제 내신 대비와 다르게 우리 고3들은 고3 올라와서 첫 번째 시험을 치를 때 겨울방학 때 그 전과 다른 엄청난 공부량으로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연초긴 하지만 이미 겨울방학 때 꽤 많은 수업과 또는 연습한다라는 미명화에 많은 문제를 풀면서 많이 지쳐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체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실제 나의 노력, 나의 꾸준함, 나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결과물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삼월학평 보기 전에 보신다면 한 번쯤 나의 체력을 점검하시고 건강하게, 컨디션 좋게, 기분 좋게 삼월학평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체력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관리 잘 하시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그리고 올 한 해 멋지게 보내시고 올해 수능날 좋은 컨디션으로 마지막 과탐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 꾸준함, 긍정적이 태도,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 끊임은 반복으로 삼월학평 만점! 올해 수능도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say 수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